양성태 전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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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헌법을 갖다가 완전히 뭉개버렸습니까? 대한민국 정체성이 박혀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해서 완전히 제 마음대로 하고 법원 질서 행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얼마나 많이 바꿨습니까? 자기 기호대로 자기가 자기 밑에 사람을 잘 배분하면서 자기 권력을 확대시키기 위한 그런 장치를 하는 그런 인사방법을 쓴 정말 못된 인간 김명수. 자기 밑에 부장판사를 탄핵판에다 버려버리고 또 거짓말까지 해서 한 그런 대법원장이 사퇴는커녕 오히려 더 자기의 힘을 강화시킨 그러한 대법원장은 빨리 빨리 검찰에서 수사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아마 벌써 고발이 몇 개 들어와 있을 겁니다. 문재인이가 2018년 9월에 반드시 의혹을 규명하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김명수에게. 그러니까 김명수가 yes sir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본격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건 천하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의혹을 규명하라 문재인이 그랬습니다. 대법원장이 김명수가 yes sir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가 된 거 아닙니까? 수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이 주도했고 이 수사로 고초를 겪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수사는 그때 특검에서 한 거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수사는 수사의 원리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그때 그런 적폐청산이라는 이런 하나의 문제가 주어졌기 때문에 수사가 간 것이고 양 전 대법원장을 무려 47건 혐의로 기소한 것부터가 정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대법원장 한 사람이 어떻게 47개 잘못을 한꺼번에 범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양승태가 누굽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은 아주 훌륭한 대법원장으로 남아있는 기억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국민들 내리에 양승태는 아주 점잖고 양식이 있는 그리고 훌륭한 대법원장으로 남아있습니다 기억에. 그런데 어떻게 47개 건의 혐의가 있다고 그렇게 기소가 됐다는 것 그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47개 범죄를 갖다가 범했다 이거예요. 대법원장 한 분이 어떻게 41개 하려고 해도 47개 재짓기가 참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47건의 혐의로 기소한 것부터가 잘못인데 그게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장 한 사람이 한꺼번에 47개 범죄를 범했다? 맞습니까? 기소 4년 11개월 만에 나온 결론은 혐의가 47개 중에 단 한 개도 없다. 유죄로 인정 안 된다.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검찰은 항소 이전에 이 사건을 근본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검찰이 항소해도 양 전 대법원장의 무죄가 유죄로 뒤받길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것이 법적의 중론입니다. 대법원장이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아예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수차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장이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할 직권, 직접 권리가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예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내 직권을 나의 권리, 간섭할 나의 직접 권리를 남용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근본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남용이 됩니까? 권력이 없는 사람이 말이죠. 예를 들면 권력이 없는 국민이 이재명이 대표 제가 잘못한다고 민주당을 갖다가 뭐라고 해서 그렇게 혼자, 이재명이 혼자서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얘기를 한다면 그게 직권남용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권리가 없으니까 국민은 권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을 타달할 권리가 없지 않습니까? 신속한 피해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 또 사실관계가 명백하거나 신속한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을 위해서 치열하게 다툴 생각은 없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렇다면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형식적으로 항소를 한 것인가 아니면 그로 인한 고통과 낭비는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될 텐데 왜 그러죠? 그 시대, 문재인 시대의 어쩔 수 없는 검찰의 그러한 수사였다라는 역사로 이렇게 치부하면 될 것을. 문재인은 적폐청산 그것뿐이 아니고 온 군대 다 했잖아요. 사법뿐이 아니고 뭐 그냥 안 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두 대통령도 감방에 넣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임기 동안 다 감방에 살렸지 않습니까? 그 죄 많은 자, 아니, 문재인은 죄가 없습니까? 이적죄 없습니까? 9.19 군사합의 이적죄 아닙니까? 북한을 이롭게, 적국을 이롭게 한 자. 도보다리에서 뭐 했습니까? USB 왜 줬습니까? 그리고 9.19 군사합의를 갖다가 그렇게 중대한 국민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바로 그 부분을 국회라든가 국민 투표에 붙이지 않고 그대로 혼자 해요? 이게 대통령 권 아닙니까? 문재인과 김명수는 말이죠. 지금 앞으로 적폐청산 대상의 1호입니다. 1호, 2호입니다. 진짜 적폐청산의 1호, 2호입니다. 저는 남쪽 대통령, 남쪽에서 온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여기 계신 김정은 국무위원장님, 이거는 여적죄라고 합니다. 여적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탈원전, 세계 1등 가던 원자력 발전을 갖다가 바로 싹 없애버리고 말 한마디로. 그냥 원자력 없앤 게 아니에요.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하고 대법원장, 자기가 임명한 대법원장 김명수, 극자파 이런 자에게 이렇게 참 힘든, 말도 안 되는 이런 짓을 했다는 것.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죠. 문재인은 지금 역사폐에 부끄러움을 가져야 됩니다. 검찰이야, 뭐 시킨 대로 했고. 벌써 나오잖아요, 아까. 김명수한테 문재인이가 명령했지 않습니까? 수사하시오! 하니까, yes, sir,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 정권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다는 건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혼란도 있고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법부 독립은커녕 사법부를 완전히 극자파들의 신영화를 했지 않습니까? 극자파 김명수는 명을 받들어서 사법부를 완전히 형여화했잖아요. 그런데도 1심 선고가 났지만 모두 침묵을 했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일에 나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입을 닫았습니다. 민주당은 잘못해서 입을 닫았고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서 입을 닫았을 겁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최소한 문재인하고 김명수 유감 표명은 해야 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유감 표명, 그거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